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NHN 두레이에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트랙에 엄청 많이 오셨네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편안한 휴식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세션은 편안한 휴식 시간을 지켜줄 안정적인 백엔드 운영과 개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두레이에서 백엔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성능을 좀 더 좋게 그리고 사용자의 응답을 어떻게든 더 빨리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공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주셨으면 하는 그런 활동들과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레이는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나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운영도 하도록 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장애 대응이 가능해요. 에러가 났죠? 로그가 쭉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익셉션 로그를 보고 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구나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서버 구성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클러스터링 구성이나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자원들에 대해서 설계를 미리미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영과 관련된 기능조차도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어? 이런 게 필요하지? 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구성을 한 상태에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 뭐냐? 일단 사람이 힘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불안해요. 불안. 운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고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다 보니까 계속 언제 장애가 생길지 모르고요. 그리고 휴일 그리고 휴가를 가더라도 에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모든 운영자들이 사실 겪게 되지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했을 때는 더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낮에는 회의하고 운영 이슈 해결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기획자가 주는 개발 또 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밤에 또 개발하는 그런 약간 기형적인 근무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운영은 운영 전문가들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고 서버 쪽 리소스도 잘 보고 모니터링도 엄청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운영까지 같이 하게 되면 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레이에 처음에 영입돼서 오신 분들은 아 난 개발 잘하는데 하고 왔다가 운영을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에 헛 하고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물론 조금만 시간이 지나시면 다 적응하시고 쉽게 쉽게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영 시스템으로 두레이를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이런 고민들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몇 명 유저가 와가지고 에러 간다 그러면 해결하고 하는 게 거의 주간 시간 내에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들은 더 깊어져갖고 저희들의 불안도 많아지고 그리고 피로도 높아졌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사례 네 가지를 들어서 각각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많아졌다는 건 사업이나 개발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시간을 길게 끌고 나가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 재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셀프 힐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서버에 자동 재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점을 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케이스는 그냥 재시작해야 되는 GPC가 이상해지면 리부팅하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비지 컬렉션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처음 듣는 말인가요?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매우 자주 겪는 일일 겁니다. 두 번째는 스레드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요. 어떤 스레드가 계속 장기적으로 돌고 있는데 리소스를 먹어가면서 뭔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스레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뒤도 생각하지 말고 재시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버에서 데드락이 발생한 경우 이때도 급하게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가비지 컬렉션 데스 스파이럴은 이 현상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딱 아시겠죠? 이거는 가비지 컬렉션에 관련된 그래프를 표시한 건데 처음에는 데이터 메모리를 조금 쓰다가 가비지 컬렉션을 위해서 클린징이 됐죠. 그래서 여유 메모리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까지 괜찮습니다. 세 번째부터 왠지 가비지 컬렉션을 했는데 좀 덜 컬렉션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 점점점점 컬렉팅 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가비지 컬렉션만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충분한 가용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는 서버 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CPU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JVM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 CPU를 늘려야 되나? 뭐 이런 판단하시기도 했기도 하는데요. 사실 JVM은 가용한 메모리를 미리 확보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힙과 관련된 이슈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가비지 컬렉션 데스 스파이럴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PI, REST API를 보통 만드실 텐데 REST API에서 만약에 사용자 요청이 왔을 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응답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작성을 하시거나 제한이 없도록 응답을 하도록 만드시거나 아니면 스태틱 클래스 변수나 그 싱글턴 패턴의 클래스 변수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적재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터가 레퍼런스를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메모리를 해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운영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왠지 우리 회사 상황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한 분이 이제 담당자 한 분이 계속 뭔가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 다른 개발자분들이 뒤에 줄을 쫙 서가지고 병풍친다고 하죠. 이런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일단 처리하는 순서를 보면 일단 장애가 발생했죠. 그러면 장애 발생의 이제 단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전체 고객사랑 그리고 저희 내부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장애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관제 시스템과 그리고 로그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관제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으로 서버의 가용 용량이랑 리소스들을 확인하게 되고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를 확인하게 되는데 로그 확인할 때 보통 아우더 메모리 에러가 나는지 그리고 주요 커넥션 풀들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해당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단 힙 덤프와 쓰레드 덤프를 남겨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없으면 포기하고 킬 마이너스 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서버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행동 패턴에서 이 모든 프로세스는 항상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자동화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은 계속 휴일이나 휴가에도 계속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은 예를 들면 회식을 가더라도 메일 담당자 중에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배낭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휴일과 휴가 중에도 노트북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동재시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크론탭에다가 분당 한 번씩 서비스의 헬스체크를 할 수 있는 쉘을 돌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스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바이패스를 하게 되는데 프로세스의 얼라이브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이상의 반략이 발생하면 서버를 시작하는 그런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헬스체크를 하기 위한 쉘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PID 파일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충분했을까요? 해봤더니 JVM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데몬이었어요. 아무리 아웃어브 메모리 에러가 나고 CPU를 많이 써도 JVM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크립트는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돌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JVM의 실행 옵션에 Exit on, Out of memory error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Out of memory error가 딱 한 번 나면 바로 그냥 프로세스를 킬하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힙 덤프를 남기는 옵션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걸 써봤더니 첫 번째 Out of memory error가 나면 프로세스가 바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청을 처리하다가 프로세스가 죽었는지에 대한 로그가 전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는 조금 더 옛날 옵션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On, Out of memory error라고 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 On, Out of memory error에는 저희가 Out of memory error가 났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Kill-9%p 이런 식으로 해서 %p는 PID가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JVM에서만 던져준 옵션이기 때문에 쉘에서는 조회할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그 전 기능이랑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Out of memory error를 조금 더 발전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해당 서버에 이슈가 발생하면 로드 밸런서에서 아웃시키는 옵션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로그가 남도록 30초 정도 기다리는 옵션을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서버가 다운되면 다시 크론탭에 의해서 재시작되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Out of memory만 발생하는 문제일까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Out of memory만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주요 커넥션 풀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서비스가 거의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때 저희는 쿠버네티스의 라이블리스 프로비라고 하는 기능에 좀 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쿠버네티스의 라이블리스 프로비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버 안에 들어있는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포드라는 곳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는 약간 로드밸런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는데요. 근데 각각의 노드 안에 보면 큐버넷이라고 하는 데몬이 돌고 있어요. 이 큐버넷은 마스터 서버의 지령을 받아서 각각의 노드에서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이 큐버넷이 포드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주는데요. 이제 포드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라이블리스 프로비라고 하는 url을 호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블리스 프로비로 체크를 한 후에 만약에 제일 마지막 포드에서 라이블리스 프로비들이 페일이 났다. 이 경우에는 해당 포드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실제로 레플리카 개수만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포드를 올리게 되어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 재시작인데요. 보통 저희가 라이블리스 프로비나 레디니스 프로비를 사용할 때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때는 스프링부트의 액추에이터의 헬스체크 엔드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부트에서도 그렇게 쓰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액추에이터 헬스체크 포인트를 내용을 보면 주요 기능을 점검을 해주는데 디스크 사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그리고 뭐 레비덴큐의 연동, 그 다음에 레디스의 연동, 이런 것들 주요 백엔드 연동들까지 헬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다시 최종적인 저희의 모습은 서버의 헬스체크를 할 때 PID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우더 메모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서버가 헬스체크 엔드포인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체크하는 것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사실 일단은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주말이나 휴가 중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해도 서버는 셀프 힐링으로 다시 살아나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곳에 있을 때 급하게 대응을 못했을 때 혹시 잘못해서 서버가 클러스터링 때 모든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서버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스쿠버 다이빙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보면 스쿠버 다이빙 친구들과 개발자 친구들이 이렇게 반반씩 있는데요. 아마 다이빙 잘하시는 분이나 사진 잘 찍는 분이 보시면 되게 못 찍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서 감이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저의 동료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서 가장 재밌었던 그리고 인상에 남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위험 대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위험 대응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멈추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지를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래요.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고요. 물속에 있으니까 호흡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뭘 할 건지 결정하고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웃겼어요. 뭐 이런 당연한 걸? 이렇게 했었는데 정작 물속에서 어떤 위험 상황에 딱 닥쳐보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지 생각 호흡 행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급한 행동을 안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꺼냈냐면 서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당황해요. 특히나 내가 개발한 서버면 사실 내 자식과 같은 애가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다 보면 제가 내리지 말아야 될 프로세스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미 떠있는 프로세스 죽이지도 않고 또 올리거나 이런 큰 실수를 또 저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만약에 자동화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떤 것이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찾아서 노력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자동제 시작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통 구현을 하시면 항상 일어나는 문제 과도한 부하가 발생했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면 결과이든 원인이든 캐스케이딩 페일러라고 하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캐스케이딩 페일러는 특정 서버 한 대가 문제인데요. 특정 서버 한 대가 문제인데 보면 그거와 연계된 모든 서버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전파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일부 서버 한 대에 과부하가 왔거나 아니면 자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서버 한 대가 크래시가 난 경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서버로 부하가 몰리겠죠.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 캐스케이딩 페일러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용자 요청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백엔드 서버로 전달되고요. 백엔드 서버는 DB나 아니면 또 계정관리 서버 타 연계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관리 서버는 뭐 초당 한 50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백엔드 서버는 초당 10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당 100건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정관리 서버는 50건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계정관리 서버의 쓰레드 풀은 계속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엔드 서버가 요청하는 내용을 점점 느리게 응답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백엔드 서버는 초당 200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계정관리 서버가 늦게 응답해주기 때문에 계속 요청이 밀리게 되죠. 그러면 백엔드 서버도 부하가 오르고 쓰레드 풀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간에 로드 밸런서가 있다면 로드 밸런서의 헬스 체크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엔드 서버가 서비스에서 아웃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백엔드 서버로 다시 요청이 몰리죠. 그러면 원하는 캐퍼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백엔드 서버도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서버도 똑같은 현상으로 전면적인 장애가 발생하죠. 이런 케이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스케이딩 페일러라고 합니다. 뭐 이럴 때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버만 늘리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팀에서는 메일 서비스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메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작성해왔는데요. 외부에서 메일을 보내올 때 메일 수신은 SMTP 서버가 받아요. SMTP 서버가 받고 그리고 SMTP 서버는 REST API로 메일 박스 관리 서버에 수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메일이 저장이 되겠죠. 저장하고 나면 파일 스토리지에 메일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메타 정보는 DB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사용자들은 메일 열람을 해야 되죠. 메일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메일 박스 관리 서버로 역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필요한 파일은 파일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장애가 너무 자주 나는 현상이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사용자들이 보고했던 장애 내용은 메일 수신이 너무 늦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일 목록이 어느 순간엔 거의 조회가 안되더라 라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문도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메일 서비스에서 이 세 개가 안되면 네 안되는 거죠. 서비스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일단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백엔드 서비스는 되게 상상력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직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이지들이 있으면 굉장히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스프링부트를 저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액츄에이터를 활용해서 매트릭과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파나랑 연동을 해가지고 어 측정 항목들은 이렇게 선정했어요. CPU 사용률 그리고 액티브 스레드 분당 리퀘스트 수 그리고 분당 메일 수신 건수도 한번 추가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액티브 스레드 수에서 눈에 보이는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 시점에 어 액티브 스레드 수가 여기 지금 세로축은 퍼센트인데요. 거의 다 사용하는 이슈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분당 메일 수신 건수도 어 네 Y축은 생략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에 스케일이 보일까봐 네 그리고 메일 수신 건수도 순식간에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 지표의 측정 결과를 봤을 때 어 일단 장애씨의 통캐스의 스레드풀이 모두 소진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일 수신량이 폭증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좀 측정을 해봤더니 메일 수신량이 엄청 많은데도 안정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 경우는 단 메일의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큰 이슈가 없었고 메일의 크기가 엄청 큰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들은 동시에 너무 많은 메일이 수신됐을 때 이슈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분석을 해냈죠. 사실 메일 시스템에서 나 메일 많이 보낼 거니까 이렇게 많이 보낼 때는 우리 시스템 쪽에 연락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메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한 상태가 있어야 돼서 준비를 좀 하기 위한 후보들을 좀 골라봤어요. 첫 번째 후보는 스케일 업 아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메시지 브로커로 수신 지연을 좀 처리하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나 쿠버네티스에 보면 만약에 부하가 발생했을 때 오토스케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또 후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딩 페일러 하면 가장 유명한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쓰는 방법이 어떨까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마지막 후보로 오히려 너무 수신이 많으면 그냥 아예 수신 거부해버리자 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케일업 하우스는 저희가 이제 CPU 사용률을 일단 측정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평상시에 CPU 사용률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수신이 폭증할 때만 90% 이상 사용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스케일업을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CPU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반전된 색깔의 부분은 사실상 낭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낭비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서 제외가 됐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 브로커를 쓰는 방법이었어요. 메시지 브로커를 쓰는 방법은 저희가 SMTP가 메일 수신의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메일 수신이 안되면 리트라이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롤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시지 브로커를 쓰면 SMTP가 수신 여부를 보장할 수 있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이라는 방법도 좀 고민을 했는데 오토스케일은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긴 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처럼 트래픽 스파이크에 해당되는 심하게 급하게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는 오토스케일이 서비스가 기동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 사이에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버리면 일단 사용자들은 이미 불편을 당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미 사용자들은 서비스 에러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후보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쿠버네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베어메탈에서 설치를 한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니지드 K-5S가 아닌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리소스 사용량이 있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방식을 쓰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서버 A가 서버 B로 호출을 했을 때 만약에 지속적으로 리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더 이상 추가 요청을 했을 때는 그냥 서버 A가 폴백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의 처리 방법이죠. 이 경우는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폭증하는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한테 지속적으로 에러를 조금씩 조금씩 뿌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후보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 안에 있는 429라는 응답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일단은 기준을 초과한 상황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요 API에 429를 적용하는 API는 사용자가 인터렉션을 하지 않는 API만 적용을 해보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환경과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적용 가능한 API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429 처리를 해서 응답 거부를 하기 위한 기준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9 처리의 메커니즘은 서버 A가 서버 B로 요청을 던지고요. 그리고 요청을 던졌는데 기준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HTTP 응답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지 않고 투맨이 리퀘스트를 주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A는 이 리트라이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리트라이에 따라서 다시 재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홀드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성공적으로 처리하도록 메커니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29 처리를 하려면 사용자 인터렉션이 있는 경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인터렉션이 없는 API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높은 API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은 리트라이가 구현된 API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29 처리를 하기 위한 요청 기준을 한번 찾아보려고 후보들을 검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초당 요청량 초당 요청량으로 이 API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거부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은 구현이 굉장히 쉬운데요. 두 번째는 서버의 처리량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메일 시스템의 특성상 요청량의 개수가 실제로 서버 부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슈도 고민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PU 사용량으로 429로 투맨 리퀘스트로 컷해버리는 것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메일박스 서버의 CPU 사용량만으로 CPU 백엔드 시스템의 처리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만약에 그 뒤에 있는 서버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서버는 병목이 생겨서 CPU를 많이 안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패스케이딩 페일러가 더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일박스 서버의 액티브 스레드 수를 이용을 해서 연계 서버의 지연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레드 풀의 여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액티브 스레드 수의 사용 비율은 저희가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스프링 부트 액슈에이터의 매트릭 엔드 포인트에 보면 톰캐 스레드 컨피그맥스 라고 하는 스레드 풀 사이즈 전체 사이즈를 뽑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스레드 수를 뽑는 톰캐 스레드 비지 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프링 프로젝트 이기 때문에 매트릭 엔드 포인트를 디펜너시 인젝션으로 받아오시고요. 거기에서 매트릭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톰캐 스레드 비지랑 톰캐 스레드 컨피그맥스 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걸 나누기 하고 곱하기 100 하면 실제로 비지라이셔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지라이셔가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85%를 넘어가면 익셉션을 던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는 API들한테 초기 호출 시에 체크를 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거부를 했을 때 거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수신 거부량도 가시화 해서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메일이 폭증할 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경우에 샤드별 메일 수신 거부량들도 측정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SMTP 서버가 리트라이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거부는 한 번 두 번 더 많은 경우에 한 둘 셋 넷 이렇게 점점 나타납니다. CPU 사용률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아니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자동화 할 건지 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사용자들한테 쾌적한 응답을 드리고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엔드에서 HTTP 캐시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서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는 굉장히 느리게 되다가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정 스태틱 리소스들은 이렇게 304라고 하는 Not Modified 라고 하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에는 브라우저가 내부에 캐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들만 다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능을 백엔드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저희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HTTP 캐시에 관련된 헤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 컨트롤 헤더입니다. 여기에 백엔드 투 백엔드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Must Revalidate 라고 하는 캐시 컨트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태그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그 헤더는 서버에 서버로 요청을 요청을 던졌을 때 이 태그로 이 태그 헤더가 포함된 상태로 응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태그 헤더는 이 태그 헤더는 보통 서버 컨텐츠의 정보를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을 써야 되고요. 보통 HTTP 스펙상에서는 이 태그를 뭘로 만들라는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텐츠의 해쉬나 아니면 최종 수정일을 이용을 해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if non-match 헤더라고 한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if non-match 헤더는 저기 지금 크게 써있는 것과 같이 헤더의 값을 이 태그 밸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헤더는 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던져주면 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 어 if non-match 헤더가 들어가면 서버는 어 이 태그 캐시 이 태그 밸류를 검증해서 만약에 변경된지 여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캐시와 내 서버가 갖고 있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돼요. 서버 A가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서버 B가 서버로 동작을 한다면 어 서버 A가 서버 B로 어 겐요청으로 리소스라고 한 URL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200 OK를 주면서 응답을 하는데 이때 응답으로 헤더에 캐시 컨트롤을 어 머스트 리밸리데이트라는 걸 포함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컨텐츠를 대표할 만한 이 태그는 ABCDEFG야 라고 이 태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포함하죠. 자 두 번째는 이 태그가 들어있는 걸 보고 아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캐시 리스펀스 캐시를 리스펀스 바디를 캐시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어 저작을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할 때 어 다시 리소스를 요청을 할 때 헤더에 if not match 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이 태그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if else not c 이렇게 던져주죠. 그리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304 not modified로 바디 없이 그냥 응답을 해주죠. 이 내용을 보면 아 내 로컬에 있는 캐시를 써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에서는 어 이걸 처리하기 위한 간략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웹 리퀘스트라고 하는 어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check not modified 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좋은데요. 일단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프링 컨트롤러의 일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음 하실 때 최초의 웹 리퀘스트에서 check not modified 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호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날짜를 이용한 이 태그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check not modified를 체크를 해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냥 트루가 반환이 되니까 이때는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리턴 널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 메소드 이름상으로는 check not modified이긴 하지만 여기 내용이 하나 더 숨어있어요. 이 반환을 할 때 이 태그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 메소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따로 만들어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 컨트롤은 응답을 하실 때 리턴 타입 리턴 부분에다가 어 버스트 리밸리데이트에 관련된 옵션들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디도 포함해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서버 쪽 구현하시는 거는 그래도 레퍼런스가 많고 어 구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음 서버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때 그때 어 자바를 구현하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레퍼런스가 없고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어 HTTP 클라이언트 중에 어 RFC 2616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치 HTTP 어 클라이언트 캐시라고 하는 애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 캐시는 저희가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메커니즘과 같이 어 백엔드에서 아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해서 캐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백엔드 서버로서 동작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저장하는 용량과는 어 크게 차이가 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서버는 캐시에 히트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캐시와 캐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백엔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설정은 인메모리입니다. 인메모리로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르긴 하겠지만 캐시를 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해야 될 메모리조차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쓰지 않았고 eH캐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eH캐시를 쓰면서 HTTP 캐시 클라이언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캐싱 HTTP 클라이언트에 캐시 스토리지 설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H캐시를 사용한다라고 선언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리얼라이저도 구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정하실 때 힙에다가 저장하는 내용은 그냥 엔트리 20개만 딱 저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토리지에 저장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스태티스틱스를 툴로 했습니다. 제가 워낙 가시화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캐시가 얼마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지표들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라파나에 연동을 해서 보기 시작했죠. 왼쪽은 캐시 스토리지로 쓰고 있는 디스크 사이즈예요. 지금은 한 2기가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분당 분당 캐시 히트의 레이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는 서버가 되는 쪽에 리퀘스트 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리퀘스트 약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1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분당 13,142개의 요청을 받고 있죠. 이 서버가 필터를 해서 304로 응답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1번 서버가 800 8,008개만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 나머지 약 한 5,000여개의 응답은 304로 그냥 캐시를 쓰라고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서버에 음 자원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캐시를 쓰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통과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 유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HTTP 캐시 일단 쉐어드 캐시를 굉장히 중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HTTP 캐시를 쓰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인 경우에만 어 캐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HTTP 캐시는 서버 쪽에서 보통 구현하는 HTTP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어 해당 서버는 중간 캐시 서버 정도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라이빗도 처리할 수 퍼블릭인 경우에도 프라이빗도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옵션을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API URL 외에 URL 외에 어 인증이나 다른 정보로 데이터 응답이 바뀌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잘못 쓰게 쓰게 되면 다른 사용자의 정보가 반환되는 그런 큰 불상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HTTP 캐시는 어 스펙상 GET 메서드에만 동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저희도 처음에는 포스트로 그러니까 파라미터 너무 길어가지고 포스트로 구현했던 거에 적용을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동작을 안 해서 한참 찾아봤더니 GET에서만 동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GET 메서드로 바꿔가지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 백엔드 스토리지 백엔드는 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티를 써서 비동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때 클라이언트용 어 클라이언트 유저가 직접 접속하는 소켓 서버를 저희가 구현을 했었는데 아 특성이 사용자 요청은 몇 바이트 안 되는 상태인데 응답은 몇 백 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서버였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 동작시키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쓸 때는 굉장히 문제없이 잘 돌다가 어느 순간에 해외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서버에 아우더 메모리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간략하게 찾아봤더니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채널 액티브라고 하는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동작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어 서버 쪽을 통해서 객 컨텐츠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터레이션 하면서 음 클라이언트에게 라이팅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간단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아 이게 왜 아우더 메모리가 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음 힙 메모리를 되게 사이즈를 적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부하를 한번 줘봤더니 어 처음에는 응답 잘하다가 갑자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더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힙 덤프를 떠봤죠. 그랬더니 채널 아웃바운드 버퍼에서 어 메모리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네띠가 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방법은 채널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쏘게 되면 채널 아웃바운드 버퍼라는 곳에 적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플러시가 발생하면 TCP 샌드 버퍼로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네트워크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TCP 리시비 버퍼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못하면 어 TCP 그 채널 아웃바운드 버퍼에 데이터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우더 메모리가 발생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일단 스레드 슬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급했죠. 급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아 힙 메모리에 부하가 적어지고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초당 아 요청당 요청당 루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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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를 쉬다 보니까 초당 100건밖에 처리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0.1초 쉬다 보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쓰러틸링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뭐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느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참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채널에 이즈 라이터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라이트 버퍼 같은 경우에는 어 우측의 그림과 같이 수조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조는 물을 더 유입받기 위해서는 벨브가 달려 있겠죠. 그 벨브가 기준이 있는데 어 로우 워터 마크와 하이 워터 마크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로우 워터 마크 하이 워터 마크를 만약에 넘어가는 물이 담기면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도록 잠그게 되고요. 그리고 로우 워터 마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벨브를 열어주는 그런 어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티도 그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죠. 어 사용자가 접속을 하든 그리고 아까 라이터빌러티 관련한 상황이 바뀌든 음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호출하도록 이제 구현을 했고요. 해당 내용은 어 루핑을 돌면서 처리를 하다가 만약에 채널에 라이터블 상태가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언제든 멈추고 언제든 그 자리에서 다시 제시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 어 성능도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한 어 톤 모양의 지시 패턴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서비스의 속도를 어 유연하게 좀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워터마크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워터마크의 높낮이를 아예 그냥 조정을 해버려가지고 어 서비스의 속 성능 조절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슬립을 쓰지 않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어 두레이를 안정화시키면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가시화했던 패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엔드 개발자들 편안한 휴식을 지키고 싶다면 휴식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활동들은 그냥 단기간에 끝나고 우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성능과 아니면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했을 때 가시화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RFC 문서와 W3C 문서에 너무나 보석이 많이 숨어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어보라고 하면 다들 안 읽어보시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계속 기술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다이빙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이빙 너무 좀 오래하다고 깊게 하다 보니까 다이빙 강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이트 만들면서 다이빙 강사 홈페이지 만들 거 하다가 지금 콘텐츠는 전부 이렇게 개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빙 강사가 들려주는 개발 이야기라고 제목을 썼더니 어느 분 트위터에 다이빙 강사가 저보다 개발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 두레이에서는 언제나 채용이 열려 있습니다. 저와 같이 편안한 휴식도 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과 운영을 하실 분은 이 URL로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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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